사막장은 정말 발랄, 빵빨의 행진곡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키르초 분위기가 많이 나거든요 날렵하면서 아주 라우바이노프는 육중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사막장은 오히려 날렵하게 텍스처를 지키고 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력을 저희가 연주를 피아노를 누르잖아요 건반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누르는 그만큼 무게를 중력으로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무게 중심을 저희가 무게감을 느끼고 건반을 눌러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 레가토 라는 건 옆으로 흘러가게 연주를 하는 건데 그 타건을 위에서 던지면 던지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되게 저희가 느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칠 때 그 무게감을 저희가 되게 많이 느껴요 중력,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민찬이 왜 대단하냐면 제가 딱 보니까 건반을 막판에는 집어 던지듯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타건으로 내리 찍는단 말이에요 위에 하이톤을 내리 찍듯이 굉장히 위에 위치 에너지가 손이 손의 위치가 건반해서 많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 속도가 붙을 만큼 무게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악장 시작입니다 템포 잘 들어보세요 자 3악장 이 템포예요 이 템포를 할 때 관객들하고 지휘자들하고 오케스트라 전부 뜨아했을 거예요 이 템포가 이 템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여러분들을 같이 겹쳐서 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템포가 쉽지가 않거든요 날렵해야 되고 손목에도 힘이 없어야 되면서 굉장히 릴렉스 되면서 굉장히 귀찮아요 칠 때 동시에 쳐야 되니까 근데 전혀 머뭇거림 이렇게 하는데 마음 상태까지도 머뭇거리면 순간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혀 머뭇거림 없이 돌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고 아주 톡톡 튀게 탄력적인 음악이 나오네요 저희는 무게감을 중력의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빠른 패시지를 칠수록 그리고 저희가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손을 건반해서 높게 들은 만큼 높게 드는 만큼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릴렉스가 몸 상태의 근육의 릴렉스가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지 이 팔에 여기 팔꿈치 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마지막 갑니다 빵 빵빠리 리듬 땅땅 빵 땅땅 따다다다 빵빠리 리듬 구멍 Pun 빛 Chin 빵빠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